이 표현 꼭 외우자. 전치사. 왜냐하면 나는 빗소리를 좋아하거든. 오늘 날씨 너무 좋다. 그러네. 하지만 나는 비올 때가 더 좋아. 네. 하지만 나는 비올 때가 더 좋아. 왜? 왜? 왜냐하면 나는 빗소리를 좋아하거든. 왜냐하면 나는 비올 때가 더 좋아. 그럼 너 눈 좋아해? 예전에는 좋아했어. 하지만 지금은 안 좋아해. 왜? 왜 지금은 안 좋아해? 왜? 왜 지금 안 좋아해? 비록 눈은 이쁘지만 눈이 오면 너무 추워. 그럼 너는 따뜻한 날씨가 좋아? 아니면 시원한 날씨가 좋아? 나 니 시원 웅란다. 티엔치. 하이 시 랭화이다. 티엔치. 나는 따뜻한 날씨가 좋아.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멀어? 너 매일 뭐 타고 출근해? 니. 메이비 앤 쪼. sequ inequ 상반? 지하철 타고. 지하철 타고 20 분 정도 걸려.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가까워? 걸어서 5분 정도 걸려 매일 몇 시까지 일해? 매일 몇 시까지 일해? 일곱 시까지 일해? 퇴근하면 운동하러 가? 퇴근하면 운동하러 가? 下班之后, 운동하러 가거나 집으로 가 운동, 或者 뵙주가 퇴근하면 운동하러 가요 언제 할지?